어느덧 11월이 되었다 이제는 슬슬 월동 준비를 시작해야 하나 한해사리 꽃들을 뽑고 튤립 구근을 심어야 하는데 녀석들이 아직도 굳건하게 정원을 지키고 있으니 한 주만 딱 한 주만 더 미뤄야겠다 10월의 두 번째 주말 소국들이 봉우리를 달았다 금세라도 꽃을 피울 것만 갔더니 11월 13일 필똥 말똥 사람의 애간장을 녹인다 드디어 10월 21일 분홍 소국이 와장창 꽃을 피웠다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으면 강화도는 난리가 났을 것이다 백송이도 넘게 피었으니 말이다 아니 여기 노란 소국도 합치면 200송이가 넘겠다 노란 꽃이 햇볕을 받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난다 지난 겨울도 나고 여름 장마도 무사히 넘긴 탓인지 꽃들이 싱싱하다는 느낌 참 건강해 보인다 역시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 맞는가 보다 청하숙부쟁이도 국화과라고 가을을 지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청보라색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금 꽃을 피웠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여울배는 풍성해진 것 같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정원을 삼킬지도 모르겠다 9월에 심었던 미니 국화는 10월에는 시들시들하니 조금은 실망스러워지려고 한다 추정이라도 부리듯이 꽃을 몽땅 잘라주었다 그런데 이 녀석 10월 말이 되니까 다시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런데 흰색을 심었던 것 같은데 11월이 되니까 더 한층 진한 분홍빛을 보여주는 것이 이 집사는 조금은 황당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월 어느 날 추명국의 미소가 갑자기 떠오른다 민유국화를 바라보던 그 미소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미소였다 수잔은 일도 재미없다면서 혼자서 꽃길을 거늘고 있다 그 길에서 베리골드는 수잔을 반겨준다 원평소국은 한술 더 떠서 환호성까지 지르면서 난리를 친다 그 이유는 그래서 여기 돌에 돌 위에 흙이 자꾸 바닥으로 쏟아져가지고 지피식물을 고르다가 심은 아이인데 아주 맘에 들어 그렇다 이 녀석들은 수잔이 정성으로 심고 사랑으로 키운 녀석들이었다 날 좋은 6월 어느 날 원평소국이 한창 비기 시작했을 때 이 집사는 들에서 막 자라는 흔한 꽃 같다며 툴툴 댔다 이렇게 안목이 없어서야 그런데 11월 첫 주말인 오늘은 그 장관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그러고 보니 원평소국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메리골드도 국학과이다 자주색이 완전 쩐다 이 녀석은 바로 메리골드 스트로베리 블론드 수잔은 이 녀석도 자기가 파정에서 심은 것이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다 날이 따뜻하면 노랑 주황으로 꽃을 피우다가도 날이 차다 싶으면 자두색으로 변하는 것이 매력이 넘친다 이 집사가 몹시도 좋아하는 크림슨색 주황색으로 밍밍하게 꽃을 피우던 10월 초에는 파마톰은 초기 퇴출을 당할 뻔했다 대표적인 한해사리 꽃이라서 11월에는 아쉬움에 애절함을 더하고 있다 그래도 수잔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쓸쓸한 가을 정원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은 꽃만은 아닌 것 같다 흰비 녀석이 잔디밭 가운데서 넉하니 배를 깔고 누워 있다 깐비 녀석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정원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 타비도 자격가든에 다소곳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어디에 있는가 싶었던 산비는 보호가 참 바쁘다 이 녀석들이 수잔의 정원에 출근을 하게 되기까지 수잔의 정성을 알면 감동의 눈물을 안이 흐를 수 없겠다 양이들 집까지 찾아가서 장난감으로 유혹하기 캣타워의 고양이 먹이 트리스를 올려놓으며 유인하기 산비에게 추루 먹이는 것을 성공했을 때는 눈물이 핑도는 감동을 느꼈다 이런 수잔의 노력이 양이들에게 전해진 탓일까 드디어 이들이 캣타워에 올랐다 그 모습의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던 이 집사는 찰칵찰칵 또다시 셔터를 눌러댄다 그 순간 깜비가 깜비가 스트레칭을 하나 싶었는데 스크래처를 긁고 있다 이 집사는 말을 잊지 못할 만큼 기뻤다 뭐랄까 수잔이 가려운 등을 콕 찍어서 한 방에 정확한 지점을 뽁뽁 긁어주는 느낌 시원함의 끝판왕 말이다 그런데 분위기 반전 탑이 녀석이 수잔의 빈잔을 받고 있다 아이고 탑이 녀석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수잔이 단단히 삐지고 말았다 수잔은 깜비 산비 흰비하고만 놀고 있다 얘들은 무엇이 더 신이 나 있다 수잔이 놀아주는 것인지 냥이들이 놀아주는 것인지 이 집사는 냥이들에게 수잔을 잘 들고 놀라고 한다 그리고는 석고 대제를 하고 있는 탑이에게로 향했다 이보시게 탑이 자네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줘야겠네 그러기는 왜 수잔을 공격했나 미안하지만 우리 정원에는 탑이의 자리는 없다네 그렇다 탑이 녀석 먹이를 주는 수잔의 손에 상처를 이거는 분명 대역죄로 다스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은 것이 마음이 쓰였다 수잔은 탑이에게 다시 먹이를 주었다 캐터가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난 것일까 신비 한 마리가 더 나타났다 바로 신비의 새끼 이제부터는 신비모 신비자로 이름을 바꿔야겠다 수잔의 정원에 활기를 불어넣는 냥이들 아마도 한동안은 이들의 놀이가 계속될 것 같다 잘하자 전망 fren지 예수 이정도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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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은 다할리아의 전성시대였지 싶다. 오드리하고 무넬로가 꽃을 피우는 거 했더니 진세가 미친듯이 꽃을 피운다. 수자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꽃을 자른다. 자른 꽃을 한 줌 손에 쥐고는 기뻐라 한다. 붉은 태양이 10월이 되니까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분홍 태양인 양 꽃을 피우는 이 녀석은 워터멜론이다. 10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모습이 부러웠는지 진세는 분홍빛을 머금고 꽃을 피운다. 그런데 11월 첫 주말 바람이란 녀석이 이들을 몹시도 시기한 모양이다. 모두 쓰러지고 말았다. 11월까지는 욕심을 내볼 만도 했는데 이 집사는 쓰러진 다할리아를 잘라주면서 이별을 구한다. 아쉬운 마음에 남은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잘라서는 수잔에게 술쩍이 건네해준다. 심쿵 가족끼리는 연인처럼 이러시면 아니 되는데 생초보 수잔과 이 집사의 좌충우돌 다할리아가 고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11월인 지금도 장미들은 한 송이씩 한 송이씩 꽃을 피운다. 이제 휴면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풍성하게 꽃을 피우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 송이 한 송이는 여전히 예쁘고 아름답다. 어김없이 기러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가 가을에 쓸쓸함을 더합니다. 그래도 부금술로 지면 이만한 녀석이 또 있을까요? 갑자기 이 집사는 수잔이 옆에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의 인상은 수잔이 Birch원과 이 집사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구성 지진 par미Welcome